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결국 전년 대비 9%가 증가한 512조 원의 초거대 예산이 2020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른바 4 플러스 1 협의체, 4 플러스 1 동명은 앞으로 여권 주도의 선거법 개정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다당지하에서 혼란스러운 정치가 야합 정치가 펼쳐질 때에 대해서 정확한 미래상을 제시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여당과 정의당 등으로 구성되는 여당의 2중대, 3중대, 4중대와 여당의 야합 협동 정치가 야합 정치가 어떤 식으로 한국의 법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좌파 연합정부가 원하는 모든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플러스 1 예산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한신당으로 구성된 이른바 4 플러스 1 동명은 11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에 맞서서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설명 생략과 토론 종결을 선포하면서 곧바로 4 플러스 1 수정안이 표결 처리됐습니다. 513조 5천억 가운데 불과 1조 2천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 거대한 예산안 가운데 0.2%를 삭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512조 2천억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초거대 예산 가운데 얼마나 불필요한 것이 많이 들어있겠습니까? 그러나 단 0.2%를 감액하였을 뿐입니다. 그 예산 속에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 넘기는 60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액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0조원이나 되는 빚을 끌어다가 쓸데없는 짓에다가 많은 그냥 파티를 벌리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빚을 가지고 일단 쓰고 보자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2%대 성장률 유지하기가 버거운 경제에서 연속에서 문정부는 9%대의 정부 예산,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 왔습니다. 정세를 통해서 세금 증가를 통해서 민간의 가처분 소득을 감소시키면서 계속해서 정부가 씀씀이를 주도하는 그런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예산의 특징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미래 소득을 가져다가 돈을 뿌리는 예산안이다. 이렇게 혹평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살포함으로써 돈을 수회하는 그룹들은 일시적으로 현금을 수령하는 액수가 좀 늘 겁니다. 그러나 조세와 준제세가 계속해서 가파란 게 상승함으로써 대부분 경제 주재들은 허리티를 조이 멜 것이고 이에 따라서 민간의 소비지출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쪽에서는 돈을 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간 소비지출을 위축시킴으로써 경기 하강축세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명히 지적해야 될 것은 교섭단체에 의해서 예산이 심의되지 않고 4 플러스 1 회비체라는 법적인 정당성이 전혀 없는 그런 단체를 중심으로 예산안 심의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소수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 지구를 떠나도 아들 딸들은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안 수정안이 통과되자 김재원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예결의 위원장인 김재원 위원조차도 어떤 항목에 모음화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심사했는지 깜깜무소식입니다. 한국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이 5.5%가량입니다. 5%를 가정하면 1조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20조 원을 팔아야 됩니다. 60조 원의 돈을 벌려면 1200조 원을 팔아야 됩니다. 1조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조 원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 거액입니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은 1조 10조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벌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벌 가운데 한 인간의 인생사를 보면 자신의 젊음을 당진한 그 재과에 대해서는 비용을 엄청나게 치른 것과 마찬가지로 한 사회가 귀한 피 같은 돈을 낭비했을 때는 개인이 치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비용을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예산안 통과의 의미입니다. 정부가 돈을 살포해서 총수요를 진작시키는 문정부의 정책은 포퓰리즘의 길을 걸었던 대다수 국가들이 선택했던 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 정책은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합니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재정지출이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이른바 재정지출 승수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100원을 투입하면 30원도 성장에 기여하는 것과 미달됩니다. 어떤 경우는 100원을 투입하면 15원 정도가 성장에 기여하거나 30원 정도가 기여할 뿐이고 나머지는 다 수채통으로 다 흘러서 낭비되게 맙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란 것은 민간 투자에 비해서 아주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자원 낭비형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 후기 중으로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우리 사회에 떠 넘길 겁니다. 일단 재정중독에 빠진 국가는 모든 종류의 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일단 이번에 재정지출의 심리적 마지노슨인 국가예산 500조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경제위의와 같은 그런 파국적인 상황을 맞이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산을 평창시킬 것으로 봅니다. 성장률은 1%대에 머물겠지만 국가예산은 국가가 파산지경에 가기 전까지 대개 10% 내외를 외부의 채권단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을 때까지 이렇게 써지앗길 겁니다. 빚은 노예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빚노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정부는 국민을 자유의 길이 아니라 노예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빚 앞에 장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귀한 자원을 낭비한 죄는 도저히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또렷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를 위한 질문 코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2월 9일날 방송된 검찰마저 꺾이면 어떻게 되나를 보시고 박재현님이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가야겠죠. 어떤 상황에 취하든지 간에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개척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물과 공기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회의 체제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합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그분들의 삶의 전체 모습을 다 결정 지어버린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은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쌓고 자기 자신의 생업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약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정책이라든지 정치라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의사표현을 하고 또 뭔가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때가 있으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사회가 깨어있는 사회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박재현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게 되면 댓글이나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필요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매일 저녁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공병호TV는 사회평론과 관련된 그런 채널입니다. 시간이 되시면 제가 운영하는 또 새롭게 만든 새로운 채널인 공병호 자기경력을 방문하셔서 자신의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에서도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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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